비전랜드 또 우리 비전을 품은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 끝에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기획하고 보호자분들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프를 진행하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 멋지죠? 함께 공동체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자 해요 우리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부탁드려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천국에 대한 비밀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행복한 시간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참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격려와 지지 아끼지 마시고요 탁탁 밀어주세요 그렇다고 못한다고 막 뭐라고 화내지 마시고 사실 이 작업들이 좀 쉬운 작업들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도와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이 즐거운 여름 캠프를 진행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친구들 즐거운 시간 렛츠고!